약속의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나라도 국민들도 모두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신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연금술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나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려왔다. 너 정체가 뭐야? 국가연금술사 연수사들? 우린 녀석을 스카라고 부릅니다. 왜 국가연금술사만 노리는 거야? 이렇게 너를 불이하게 만든 연금술을 넌 아직도 믿고 있단 말이냐? 휴! 수많은 국가연금술사들이 인간 모기가 되어 이 슈발을 불태웠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지금 이 섬멸전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것 같지 않아? 이 전쟁이 지닌 진정한 의미는 과연 뭐였을까? 머지않아 이 땅에도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어떡해. 남의 나라에서 소란 키우면 소란 무릎 꿇어라. 모든 일이 끝난 후엔 영웅이라고 불릴 수도 있잖아. 그가 괴물이든 사람이든. 살았어. 끈쟁이게 살아남았어. 형도 나도 원래 몸으로 돌아가주고 맹살고 잊었어. 미래를 걸고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다. 스카! 강철의 연금술사 완결편. 안 돼! 최후의 연성.